안녕하세요. 홈텍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법인 개인 스타트업 사업자를 위한 홈텍스에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해야 될까요? 저희가 세무 신고를 하다보면 납세자분들이 너무 사업하느라 바쁘셔가지고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막상 부가세 신고할 때 보면 세무사님 이거 있나요? 이거 없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확인하는 습관이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.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되어야 됩니다. 매입세금계산서가 평소에 잘 발급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가지면 부가가치세, 매입세 공제를 받거나 종합소득세, 법인세 비용 처리할 때 누락하는 것 없이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까요? 보통 납세자들은 이메일로 확인하는 방법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으세요. 그래가지고 세무사님 전자세금계산서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누락된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누락되는 거 없이 다 확인 가능하고 조회 기간도 다양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출력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를 헷갈려는 분들이 많으세요. 세금계산서는 세금이라고 앞에 적혀 있고요. 딱 적혀 있어요. 그리고 세액칸이 따로 있습니다. 비교해 보시면 다릅니다. 구분하셔야 되고요.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그래야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. 지금부터 함께 홈택스에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. 홈택스 로그인하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회 발급을 누릅니다. 목록 조회에서 여러가지 조회 방법이 있는데 저는 좀 범위가 넓게 조회할 수 있는 월 분기별 목록 조회 방식을 선호합니다. 우리도 이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. 분류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구분에서는 저는 전체를 주로 선택을 해요. 그 다음에 매출 매입 구분에서는 매입이겠죠. 그 다음에 조회 기간에서는 분기별, 반기별 등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분기별을 선택을 했고 조회 기간은 작성 일자에서 2018년 1기 예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조회하기를 누르면은 밑에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가 뜨는데요. 이 내역들은 엑셀로도 출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록을 출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별 일괄 출력도 가능합니다. 건별 일괄 출력을 하시려면 그 다음 세금계산서 선택을 한 다음에 출력이 가능한데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. 두 번째로는 합계표 및 통계 조회를 알려드릴 건데요. 이 방법은 좀 합계를 알고 싶다 하실 때 그때 조회하시면 됩니다. 합계표 및 통계 조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. 여기서도 분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 그 다음에 월별을 선택을 이번에는 월별을 선택하겠습니다. 그 다음 8월을 선택했습니다. 조회하기를 누르면은 합계가 뜨는데 만약에 업체별로 건수와 합계를 확인하고 싶으면 명세서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이 방법도 파일 내려받기와 그 다음에 목록 출력이 명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또 상담하다 보면 좀 설명드리기 어려운 게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세금계산서예요. 의외로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렇게 우측에 승인번호가 있습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수기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없습니다. 수기세금계산서는 보통 월세 요즘에 월세세금계산서가 주로 있습니다. 지금까지 홈텍스에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홈텍스 세무 오븐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